4시 반인데 4시 반인데 5시 반인데 4시 반인데 5시 반인데 5시 반인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몇 개월 몇 개월 우리 필요한 거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필요한 거 뭘 한 살이야 너네 몇 개월 뭐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 나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 사야 돼 근데 털 때문에 게임 한 줄 게임 하면서 놀라고 이거 막 집을 끄고 괜찮네 가격 나 막 너만 좋아해 웃긴다 이거 좋다 눈감이 생기겠다 딱딱하는 거 보다는 막 코신 같은 거 이것도 괜찮네 이거 가죽이라 잘 닦아 가죽 그치 집은 없는데 침대 겸 이런 거네 응 집에서 쓰는 거 응 이거 좋은데 의자 쓸 수 있고 침대도 쓸 수 있고 근데 더럽겠다 같이 있으면 뭐 필요한지 모르겠네 이거 뭐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보자 이거 이쁘다 이건 무슨 외부풍이다 그치 가죽으로 되어있는데 진짜 가죽인가 진짜 가죽 같은데 여기 이렇게 썩였다 이거 진짜 이쁘다 그치? 그치 나 이런 거 처음 봐 딱 이런 거 하면 그 영국 영국 아줌마가 엘리트럭 오르핏의 공통점은 타입 포지션으로 엄마 허리를 많이 안 굽혀서 아이들 키우실 수 있게끔 높이가 높게 올라와주는 하이엔드 유모차라는 거예요 시트 공간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생존하는 유모차들 중에서 안에 공간이 내부 공간이 가장 높아요 아이들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필요가 없고 뒤에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고정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반값이에요 124,000원, 152,000원 이렇게 보낼 때가 그거랑 이걸 밀어보면 역체감이 나실 수 있어요 캔들이 하셨을 때 대신에 이 제품의 장점은 시트가 회전이 들어간다는 거 엄마 아빠 이렇게 기복이 할 때 시트가 회전이 들어가고 카페 같은 데 가면 식탁 의자처럼 여기 옆에 앉혀서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도 앉혀서 아예 식탁 의자 대용처럼 사용도 가능하시다는 거 이 제품이 좋은 건 엄마들이 이제 색상들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이 프레임 색상도 내가 지정이 가능해요 총 4가지 색상인데 블랙, 실버, 로즈골드, 샤인골드 골드 색상 이렇게 있고 시트 색상 차양화 색상 내가 원하시는 대로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지금 사고 싶으면 주문해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원하시면 주문 얘는 기다릴 필요가 지금 단단 없다고 그래요 얘는 색상별로 품절에 걸리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품절에 오, 하세요 음 음 죄송합니다 개성이 되겠지? 응, 되죠 어때? 좋은 거 같아 그치 그치 에이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어? 맛있어 맛있어 뭐하는 거야 겨우 아이콘 아이콘 나라서 먹으면 되잖아 괜찮아요 너가 지금 다 export 맛있어 이런 아이스 wolf 빨리 먹방 ㅎㅎ 나 여러분 싫긴 한데 주문을 조금 도시로 놀다가 나의 쏘는 3층 나 뭐 필요한 거 있어? 그냥 짜놔! 양면 케이크! 양념 케이크? 양면 케이크! 아, 양면 테이프? 가서 사자! 내 거는 내 거 찾으러 나 뭐 사려고 했지? 내 거 찾으러 왔어! 잠깐만, 잠깐만! 이거 벌레로! 벌레한테? 벌레 죽이는 약이 없는데 그게 있어서 뭐해? 나 에센셜 오일 샀어! 어? 에센셜 오일 샀어! 에센셜 오일! 항상 딱 와 embora herão에 놀고 싶어요. 누나 소식이 정말 맛있다! 이거 뭐야? 오빠 뭐 마실 건데? 하나는 사자! 그래? 그럼.. 자스밀. 자스민 그림이 이쁘지! 선물로 능력 신나는 목소리가 들리엄 할려오 어디서 링크가입니? 마트 마트? 수품말로 뭐 먹고 있으세요? 얌연 이거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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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This is yummy oke 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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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? 어 여기. 10시간 점수. 셀프 해도 돼요? 235도. 차네. 오케이, 오케이. 마, 맞아? 하지마. 이제 다 먹지마. nied. 오징어? 오징어요. 오징어요?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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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야지. 오징어. 우리 계란도 사야 돼. 오징어!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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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다 먹지 않았다... 나는 피고를 입은거지 나는 나는 피고를 먹게 나는 피고를 먹었을 것guide 나는 피고를Book하는 마시지 나는 피 아는 도 surreal 나는 피고를 마십시오 나는 피ici 나는 피고를 우릴 방문한 마시지를 나는 피고를 구하고 호로록 오수김 오우 구운 칼국수 매운 고추 매운 고추 후추 양파 바삭하고 매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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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계란으로 볶아줍니다 계란을 사줍니다 계란은 계란을 먹어 볼게요 고춧가루 알로허박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